이번 총선에 여야가 승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이 승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승리가 과연 오롯이 승리가 될 것인가, 그럴 수 있을 것인가의 관건은 결국에는 위성정당이 또 창당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3지대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오늘 광주로 가겠다. 일요일에 출마 기자회견을 여기서 하겠다. 그럼 이제 광주에서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대구, 광주, 서울, 서구, 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은 서구, 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을지, 지금 당대표 2선으로 물러나고, 민주당에서 나온 인사들이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광주, 서울에 출마하겠다는 걸 사실은 이미 다 흘려가지고, 뭐 기자회견이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광주, 서울에 이낙연 대표는 출마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제3지대의 이준석의 개혁신당, 그리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같이 합쳤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총선을 내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겠다, 이러니까 이낙연, 김종민 두 의원이. 나와 버렸죠. 문자 그대로 박차고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낙연이 이준석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역적 배경이 있다. 나는 호남이라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에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주, 서울에 나가면 민주당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아마 광주, 서울에 이낙연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에 대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지도는 대부분 호남을 중심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많은 정치평론가들의 똑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거의 없다. 지역구에서 당선 안 된다.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비례대표다. 그래서 이준석도 없지만 비례대표로 돌지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낙연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낙연 쪽은 앞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낙연 쪽에 올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문자 그대로 민주당에서 분위를 해온 또 다른 세력으로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미래에서는 지역구에 당선될 사람이 선거에 임박해서 보면 꽤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인학연 대표가 먼저 선두주자로 당대표로서 나는 광주, 서울에 출마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 의뢰서의 선전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비례를 좀 노린다고 했으면 3%를 넘겨야 되고. 그리고 20석까지는 일단 어렵다고 보면 3% 넘겨서 몇 석이나 받고 그 석을 가지고 민주당과의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민학연 대표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 앞으로 얼마나 이게 올 것이냐. 의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문자 그대로 이사계라고 볼 수가 없고 문자 알고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누가 몇 명이나 올 것이냐. 그리고 과연 이 새로운 미래가 수도권에서 성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후보자를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 난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그런 면에서요. 이 개혁신당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미래는 앞으로 지지도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개혁신당은 그동안 6%, 4% 이라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이 추세가 계속돼서 잘못하면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모셔오긴 모셔왔지만. 앞으로 반전의 기회를 찾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본인이 아직 의석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렇죠. 의원 배치를 달아본 적이 없는 인물인데. 이번에도 어디를 나갈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그냥 조용히 있다가 비례로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추측도 있고. 네, 계속해서 본인부터 흔들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이 몸을 얻다 확실할 수 있는. 자기 홈그란도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노원을 얘기하다가. 처음에 1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노원 말고 어디 가겠느냐.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항상 거기서 고배를 마셨었던 지역이니까. 네, 그리고 무조건 난 또 노원에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은근히 방향이 틀어져서. 자, 나는 대구에 내가 출마할 곳을 찾겠다. 그래서 대구에 계속 내려갔지 않습니까? 대구에 가서 사람들이 둘러사면 사진도 같이 찍고. 둘러사고 박수치고 악수 요청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지지자들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내가 홈그라운드구나. 그런데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대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본인이 심지어 또 다른 여러 곳들이 계속 신문에 여기저기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죠.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와서 김공인 공관위원장의 권유로 아마 비례대표를 돌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준석을 의정단상에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선거 유세를 하고. 그래서 정당투표에서 개혁신당이 표를 많이 얻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의외로 많습니까? 그럼 비례 1번으로 배정이 되면 3%를 넘기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그건 저도 지켜봐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로는요. 어떤 의미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비례표를 돌았다면. 돈다면 국민들에게 특히 2030, 특히 2030의 남성들. 공정한 기회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2030의 남성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줄 것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정말 제기하기 힘든 정치 낭인으로 전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한 곳을 제대로 파지 않는 그 탓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집을 뛰쳐나온 두 대표가 과연 이번 총선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의 훈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